맘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면 한 번씩 던져봐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고. 두 사람 누구예요? 네. 잠깐만요. 오채아이요. 김은주입니다. 김탱계입니다. 열한살이요. 마흔한살이요. 육십하나예요. 네. 네. 몇 가지는 조금 알아요. 마이크를 닫고 싶어요. 배우랑 관련됐으니까. 돈인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좀 삶이 여유롭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책을 잡고 싶습니다. 휴지만 잘 가면 대접 받으면 된다고. 공부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냥 초등학교만 가르쳤어요. 공부가 뭐지?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나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운 죽이셨어. 그 위주로. 잡을 수 있게 유도를 좀 했어요. 우리 딸이 잡은 것은 청중기예요. 동생이 그때 조금 어렸을 때. 겁도 없이 그냥 수영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엄마께서 들어가셔서. 동생이 안아줬어요. 그게 제일 버텼어요. 혼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물론 이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그때 그 뒷모습이 되게. 대단하고 조금 울컥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채아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면. 종일 반 있었어요. 그럼 제가 퇴근을 해서. 빨리 뛰어가서. 이제 채아를 데리고 가는데. 채아 혼자 이제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때. 채아 엄마가 늦게 데려가면. 마음이 어땠어 하면. 되게 안 좋았어. 슬펐어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마주막이 되려고 그랬었는가 봐요. 우리 엄마가. 이 껍데기하고 이불 껍데기를. 이거는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씩 장만해야 된다고. 장만을 해놓으셨어요. 엄마는 벌써부터 무슨. 시집 갈 거를 장만을 해. 원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놓는 거란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 이불이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생각나면. 한 번씩 더 쳐 봐요. 뭐 다른. 변하지도 않아요. 네. 나중에도. 같이 엄마. 딸 하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엄마.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딸한테 다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음. 아니요. 저희.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 주신 거. 배로 해 드리고 싶고. 친구가 된다면. 정말 좋은 친구. 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요 실이.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 손잡고. 걷기도 하고. 제주도도 같이 가보고. 음. 응. 야. 오랫동안. 응.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데려가고 싶고. 건강만 하시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뭐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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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